이런 토양이 보다 섬세한 포도를 만드는 거야. 전혀 아무 잇디를 Wilde 한국에다 구라 All that is Kora. 모든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고 싶어요. 너무 신나고 싶어요. 호도나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같이 심어서 경쟁하게 만들어. 수입이 아닌 구라. 저는 의사의 소유가 그리스도를 잃은 것입니다. 이 장소는 이 조회에 대해 칠흐칠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그 교회에 대해 많은 시절에 소송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할려고요. 아... 이런 곳을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은 똑같은 기분일까? 평온한 기분일까? 여기 그 비닐을 확인해봅니다. 그 비닐을 보시면 그 빛의 벽을 가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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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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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면의 진압이 침하의라 여기 면은 조금 강한 여기서 이 동물에 prov quê 전사에hero에 따라서 왼쪽 내년에 인간이 소길만큼해 왼쪽 saying 그러나 이는 조금 강한 전사세기 사이인과 아뢰야의 진압이 그리고 여기 용의 바енный 수직의 Quietin은 이게 약간 더 산이, 약간 더 소프다. 라바야는 라임 스톤와 블루와 그레이 마운 스톤와 여기는 많이 산이, 그리고 많이 미니랄이도 있고 미니랄이도 있고 칼칼한 섀도우가 있습니다. 라바야는? 250m의 방향으로,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라바야와 훨씬 더 강한 것과 조금 더 소프트하고 풍부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샌디라서 더 부드러운 입자여가지고 전부터 시집에 맞게 보컬은 기초에 맞게 되어서 그곳이 가장 큰 목숨으로 지난해 주열부터 웨이 nie의에만 한 번의 물에만 한 번의 물에만 일을 안으로 여름에 미소 놀라운 게 좋지 않지만 이 시즌은 수소라 하지만 이번 시즌은 얼마나 물에만 더 많은 물에만 받는 거 십자가 이 시즌은 이제 피아노트에 전혀 많은 물어의 야받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깊은 울산이에요. 저희는 30%의 생활이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는 하나로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는 없지만 심각한 물어도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는 무언가가가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물어는 물어는 안TIальной입니다. 불이 너무 많아요. 여름에는 불이 아주 평소입니다. 불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물을 조금 더 잡고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끓여서 이건 물을 항상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불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큰 문제였죠. 내가 어떤 관계시설을 하는 게 지금? 프랑스에서 이태라인은 신세력인들이 관계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안에서. 아 그래요? 안 됐지. You see? We are starting. So those are the first blossom. See, we are starting to grow. And then we'll move over. Going up. Yeah. You see the soil here, it's more sandy. 이런 토양이 수분을 저기 안에 하니까 보다 섬세한 포도를 만드는 거야. 아, 저장을 안다고? 빠져뜨린다고? 와, 그럼 아까 석회질 소양은 그게 더 밑으로 쭉쭉 빠지게 하지 않나? 석회질은 더 다르지. 그래요? 훨씬 더 강관한 걸 만들어주는 거지. 많이 알아간다, 오늘. You are our partner since 20, 25 years. You are building the brand of Brunorock and Korea. It's thanks to you. Thanks for joining us. And then we'll put them in the middle with a beautiful moving, To be a helper